작곡가원 보셨나요? 거기에서 윤수연의 니나노라는 노래를 작사를 하고 가셨어요. 이분이 직접 키우는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. 대단한 작곡가가 직접 키우는 가수를 여기까지 데리고 직접 키우는 얼마나 귀한 가수겠어요. 신녀를 기울여서 제대로 된 가수를 픽업해서 육성하는 그러면 차원 높은 가수가 오려니 이미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오늘 그 부부를 보십시오. 박수 주세요. 어서오세요. 앞에 오신 분이 위종수 작곡가님이세요. 박수 주세요. 그의 아들같은 자신입니다. 테러와 아침마다 사실을 됩니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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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